신난다 좋았어 이 정도쯤이야 배달이요 너무 아파 다음에 봐 어떻게 된거지 저기 아리다 이게 뭐지 한번 해볼까 가자 이거 좀 봐 우와 신기하다 나도 해보고 싶어 신난다 별로야 어림없다 싫어 소용없다 안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좋았어 훌륭해 훌륭해 캡틴 아메리카 윽 오 제법인데 와 재밌어 저게 뭐지 받아라 이럴 이럴수가 이럴수가 얼른 도망가자 멈춰 안돼 안돼 뛰어 잡았다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된거지 훌륭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마음에 안들어 뭐지 좋은 생각이 났어 이런 적들을 공격해라 안돼 가만두지 않겠어 범별아 범별아 이럴수가 어림없다 내 차례군 말도 안돼 마음에 안들어 각오해라 정말 대단하다 미안해 가만두지 않겠어 잡았다 얍 앉아 어떻게 된거지 신난다 말도 안돼 함께 공격하자 좋은 생각이 났어 맞쩌봐라 얍 얍 얍 얍 얍 내 차례군 내 차례군 다 부셔라 간지럽군 출발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맞쩌봐라 맞쩌봐라 야호 이겼다 큰일났소 거기 서라 거기 서라 반도한테 훌륭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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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